미 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00만 건으로 전월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월과 비교해서는 1.7% 감소했습니다.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고금리로 주택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거래 감소와 집값 상승세 지속에 주된 배경으로 착용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7만 9천백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올라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군이 친일한 예멘 방군 후티가 홍해를 향해 발사를 시도하던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 7기기 등을 폭격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후티 측의 이동식 대함 순항미사일 7기와 이동식 대함탄도 미사일 발사대 1대에 대해 4차례 자위적 차원의 공격을 실시하고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미사일 폭격에도 후티 방군은 홍해 인근을 지나는 상선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선박은 태국에서 출항해 홍해로 향하던 중으로 방군은 미사일 공격으로 선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어 연합군의 대응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다국적 함대를 꾸리고 지난달 12일부터 영국과 함께 예멘 내 후티 근거지를 타격해왔지만 후티 방군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미 전국 일부 지역 무선통신사들의 장애가 발생해 셀룰러 서비스와 인터넷이 다운됐습니다. AT&T가 가장 심하고 버라이즌과 티모바일도 일부 다운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AT&T 먹통 사태는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휴스턴, 달라스, 애틀랜타 그리고 필라델피아 등 전국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휴대폰이 안 된다며 먹통 보고가 수만 건 이어졌습니다. AT&T는 서비스가 복구될 때까지 고객들은 와이파이를 통해 전화통화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T&T는 먹통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버라이즌과 티모빌 사용 휴대폰 이용자들도 수천여 건에 달하는 먹통이 각각 보고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일본 야쿠자 보스 다케시 에비사와와 태국인 공범 등 2명을 핵물질과 무기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에비사와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미얀마의 방군단체를 위해 핵물질을 다른 나라에 팔고 그 돈으로 방군단체가 사용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파격포, 저격총, 소총, 로켓 유탄 발사기 등 무기를 다량으로 구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야쿠자 에비사와 일당은 이란 장군을 위해 핵물질을 구매하려는 무기 거래상으로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 잠복수사팀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편 미국 수사팀이 핵물질 샘플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압수된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급으로 판별되면서 만일 이들이 성공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미시간주 거주 두 살베기 아기가 실수로 아빠의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빠는 새로운 총기 규제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총기를 안전히 보관하도록 응화한 미시간주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발효된 바로 다음 날로 아이 아버지 톨버트는 이 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피고인이 됐습니다. 미시간주에선 2021년 11월 디트로이트 인근 옥스퍼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4명이 숨졌다. 지난 6일 범인의 어머니인 제니퍼 크럼블리가 범행을 방조했다며 배심원단에 의해 과실치사제로 유죄 편결을 받아 미국에서 자녀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직접 가담하지 않고도 부모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해변에서 모래 구덩이를 파며 놀던 7세 여자아이가 모래 더미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세 여자아이 슬로안 매팅니가 두 살 터울 오빠와 해변에서 구덩이를 파며 놀다 1.5미터 정도 되는 깊이의 구덩이가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모래가 무너지면서 슬로안은 몸 전체가 매몰됐고 오빠인 매덕스는 가슴 정도까지 모래로 덮였습니다. 붕괴 시작 후 주위에 있던 어른 20명이 손과 플라스틱 물통 등으로 남매를 구하려고 시도했으나 남매 모두를 구하진 못했습니다. 함께 매몰됐던 두 살 위 오빠만 생존했습니다. 참편 미국에서는 매년 35명의 어린이가 미국 해변과 공원 등에서 모래 구덩이를 파는 놀이를 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심폐소생술을 받고 목숨을 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멸종 희귀 동물 판다를 미국에 임대하는 사안을 논의 중이며 모든 조건이 맞는 전제하에 이르면 올 여름말 판다 암수환 쌍이 샌디에이고 동물원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중국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과 협약을 체결했고 미국 워싱턴 dc 국립동물원과도 새로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샌디에이고 동물원 측은 마지막 판다를 중국으로 돌려보낸 지 약 5년 만인 올 여름말쯤 주컷과 암커판다 두 마리가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미국에는 15마리의 판다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와중의 판다의 임대 계약이 속속 종료하면서 미국 내 판다 수가 꾸준히 감소해 현재 애틀랜타 동물원에만 판다 4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자신을 유에나 할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아이유 팬클럽 가입 방법을 물었던 미국인 할아버지가 가수 아이유에 초대로 미국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가게 돼 화제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아이유가 팬을 대하는 방식과 그의 연기 노래를 모두 사랑한다며 뜨거운 팬심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수 아이유가 할아버지의 영상을 직접 보고 미국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초대하고 싶다고 전한 것입니다. 아이유의 초대 글을 본 할아버지는 입을 틀어막으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뛴다며 정말 믿을 수가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21 더블 타이틀곡 쇼퍼와 홀씨 등 총 5곡이 수록된 미니 6집 더 위닝을 발매했으며 전세계 총 18개 도시를 방문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키 251cm 세계 최장신 남성으로 41세의 티르키에 출신의 술탄 쾌센이 키 122cm 세계 최단신 여성인 올해 30세 인도의 조티 암지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018년 이집트에서 만난 뒤 6년 만에 제외로 둘의 모습은 마치 거인과 어린이의 만남을 보는 듯합니다. 서 있는 암지의 키는 앉아있는 쾌센의 무릎에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워진 쾌센의 신발 길이가 암지의 가슴께와 거의 비슷한 것도 찍혔습니다. 각각 세계 최장신 남성과 최단신 여성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두 사람입니다. 당시 관광산업 부흥을 위한 홍보 활동에 동참한 둘은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쾌센은 현재 농부로 그리고 원발성 외소증으로 성장이 멈춘 암지는 현재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